이번에 채택된 성교육 커리큘럼 내용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김진 기자, 일단 교육위가 채택한 새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 도대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지난 2016년에 캘리포니아 건강청소년법 AB329에 따라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량에 따라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에게도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최근 문제가 된 것이 올해 새로 발표된 보건교육 프레임워크 수정본 중에 성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성교육 새 커리큘럼인데요. 이 수정본에는 동성애와 성행위, 구강성교, 학문성교, 낙태권장 등의 수위를 넘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동안 곳곳에서 이 커리큘럼 채택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상당히 노골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학생들의 대상이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게 상당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앞으로 교과서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어제 세크라멘토에서 공청회와 함께 새로운 가주 보건 프레임워크를 최종 채택할지에 대한 논의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졌고요. 교육위는 오늘 완전히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기조나 태도로 봤을 때 이 새 커리큘럼은 사실상 채택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교육위원회가 수정본을 채택을 하면 출판사들은 이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교육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일단 새 프레임워크에 따라 수위가 높은 교과서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단 킨더, 유치원부터 6학년의 성교육 교과서도 출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동성애 내용을 담은 이 후아이유라는 책과 마이 프린세스 등 그동안 부모들이 반대해왔던 책 5권은 이번 커리큘럼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 프레임워크에 맞는 교과서들을 킨더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어제 공청회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학군별, 교육구별로 재량껏 선택하게끔 하겠다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 수위는 굉장히 강한 수준을 유지를 하지만 또 킨더부터 성교육을 의무화를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학교 측에서 어떤 새롭게 개정된 교과서를 채택할지 말지 이건 학교 측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킨더부터 6학년까지 해당하는 여러 교과서들이 출판된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이고 그동안 적나라한 성교육을 반대해왔던 부모들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이번 킬리포니아주 교육위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각 시와 카운티 교육위에서도 공청회가 계속 열릴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이번 성교육 프레임워크에 반대하는 부모들의 시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한인 학부모들의 고민도 좀 계속 커질 것 같은데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수고했습니다.